고속도로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툴게이트 요이다 하이패스 차선은 좌측부터 1,2,3 철호입니다. 잠시 후 후기 이틀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자대금은 40,600,000. 오후 3,4600,000. 연출 방향입니다. 연출 방향입니다. 연출 방향이 됩니다. 연출 방향입니다. 연출 방향입니다. 시속 지정입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제한속도 100km 구간입니다. 시중 지정입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약 3분부터 정방에서 구간을 하자고.